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.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.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. 내가 노래 좋아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.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대안이 없어야 돼요. 그걸 직업으로 갖는 거야. 적성이라는 건 그거야.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일. 내가 제일 잘하는데 가수하면 큰일 나죠. 대안이 너무 많은. 대안 정도가 아니라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건 직업으로 갖는 게 아니야. 여러분이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느껴.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한 번도 안 해도 알아, 자기가. 그런 걸 적성이라 그래. 안다니까.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.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나도 여러분처럼 한 반에 한 3, 400명 있는 단과학원 다녔었거든요. 딱 보고 어? 저거 내 건데? 딱 이랬는데. 아니 진짜로 든다니까 그게 확 와. 확 와요. 나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. 그런 게 와요. 참 다행이죠. 저는.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경험을 못 하니까 19살, 20살까지는.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? 학교 선생님? 학원 선생님? 엄마, 아빠 끝이잖아요. 거의 없잖아. 그렇지? 간접적으로 뭐 저런 거 볼 수는 있지만 연예인들 같은 거 볼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여러분 볼 수 없다고. 실제 모습은 어떻게 봐요? 같이 밥도 먹어보고 하면 아 이런 게 이런 생활이구나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딱 보고 아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의 간파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정도밖에 없을 거라. 왜? 매일 보니까. 아 이 직업 하면 이 정도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런 고충 있고 하겠구나.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딱 보니까 어? 그래서 20대 때 뭐 해야 되냐면 많은 걸 봐야 돼요. 그래서 경험 많이 써야 된대요. 돈 벌 생각하지 말고. 뭐 돈도 벌면 좋지.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돌아다녀보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봐야 돼요. 그게 다 기회라니까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. 막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막 어? 쟤랑은 나랑 안 친하니까 나는 안 친하니까 나는 안 친하니까 이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자기랑 너무 안 맞는 친구들도 만나보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서른 살 넘어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항상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막 이러잖아. 서로 따시키고 그러면 안 돼. 파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. 다 만나봐야 돼.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도 만나봐야 돼요. 아니 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피하면 안 된다고. 그냥 피하면 안 되고 같이 한 번. 뭐 여러분 대학 가면 전국에서 올라오거든요. 전국에서. 어? 고등학교는. 그 주위에서 오잖아요. 전국에서 와요. 그래서 진짜로 사투리를 난 처음 들었거든. 어? 내 나이가 사투리를 쓰는 거야. 그걸 처음 겪었을 거야. 당연히 그렇겠지.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. 엄마 친구들. 아니면 외갓집에 갔을 때 외삼촌. 어? 할머니. 이런 분들이 사투리를 쓰는 건 봐도 내랑 나이가 똑같은데 사투리를 쓰는 애는 처음 봤다니까. 얼마나 놀랐겠냐고. 충격이었어. 충격. 더 충격이 군대 갈 때. 첫날. 그건 더 충격이야. 왜? 대학교는. 뭐야? 뭐 랩이 나오는 거야. 대학교는 자기가 공부했던 만큼 그러니까 좀 생활이 비슷했을 거 아니야. 내가 독서실 갔을 때 걔도 독서실. 왜? 같은 과니까.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통하는 게 있는데 군대는 아예 완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요. 첫날.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. 그런 거 다 만나봐야 돼. 그래야지 나중에 다 알지. 그래서 사기 당기 쉬운 거야. 20대 때.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.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지. 그게 더 중요한 거지. 인생이니까. 오늘은 연속성 들어가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. 저번 시간에 미정계수 구하는 거 두 가지는 공부했었거든요. 오늘은 연속성. 정말 좋습니다.